안녕하세요. 월드미치 유니버시티 34기 연세대학교 안자은입니다. Heaven helps who help themselves.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제 좌우명인데요. 매사에 노력하다 보면 결과는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매사에 노력하는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저는 연세교육방송국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설명회와 교내 뉴스, 라디오 방송 등 다양한 방송을 통해 학우들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연세대 체육교육학과에 재학 중이며 다양한 스포츠도 즐기는데요. 이에 더해 총학생의 체육보원으로서 다른 학우들의 건강까지 책임집니다. 이민혁이 짧게. 장유민이 받습니다. 이런 자산들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번역공사, 요양원봉사, 독도기단원 활동 등 다양한 공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자은양은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가 혼자 스스로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면이 있거든요. 제 인생을 얼마나 주도적이고 독립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까? 그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장은양이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음, 제 꿈은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길을 내밀고 또 그 손길로 인해 전 세계가 따뜻해지는 건데요. 제 신조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인 만큼 매사에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어린 나이지만 이렇게 꿈도 열정도 넘치는데요. 이번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의 따뜻함을 전하는 안자연이 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